여기 뭐가 자랐는데 지금 뭘 심었는데? 이것도 심어놓은 거 아니야? 네 심어놓은 건데 이건 풀 같아. 그렇지 이건 풀이지. 이것도 심어놓은 거 아니야? 아니 조금은 없애도 돼요. 이거 어차피 심으셔야 되니까. 할아버지도 화나시면 어쩌려고 그래. 확실해? 네. 괜찮아요. 너무 다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조심조심. 이제 심으실까요? 그래?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? 알겠네. 여기 반은 고수 심고 반은 이거 레디쉬 심죠. 그래. 고수 된 날은 내가 베트남 요리 해줄게. 베트남 요리 좋아해? 저 좋아합니다. 그래? 그럼 이거 쌀국수라도 해줘야겠네. 아주 감사드립니다. 이거 뭐야? 호미로 이제 파야 되나? 아니 그냥 이거 뿌리고 그걸로 다 부시면 돼요. 뭐 어떡해? 요랑 이렇게 뿌리고. 어 진짜? 네. 그리고 그걸로 흙을 덮어주시면 돼요. 한 번 뿌려보실래요? 그냥 이렇게 할 것이요? 네. 네 농사 아니라고 좀 약간 되게 성의 없이 막. 저희 땅인데 저희 농사죠 뭐. 그렇긴 한데. 뒤들이 안 남아줄게요. 물 주고 다니는데. 아 되게 강하게 키우네. 강하게 키워야 맛있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다 뿌릴까요? 다 뿌린다고? 다 뿌리죠 뭐 남겨두면은. 야 여기 그럼 나중에 고수 숲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뭐 고수농사죠 이제. 이야 엄청. 이야 백보가 크네. 나는 이렇게 절대 못하는데. 레디쉬를 뿌릴 때는. 네. 레리꼬 느낌처럼 뿌려줘야 돼. 어떡해. 어떡해. 그거 있지 않아. 엘사처럼 이렇게. 그렇지. 그렇지. 아 야 엘사가 따로 없네. 이제 옷만 묻어주시면 될 거예요. 이렇게 그냥? 네 그냥 그렇게 해서. 살살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땅 속에 묻히게. 뭔가 지금 하윤이 요리만큼이나 믿없지 않은데 이거. 맞는 거야 이거? 아니 맞아요. 맞어? 너 나중에 한 한 달 뒤에 봤는데. 여기다 그냥. 고수 사가지고 심고 있는 거 아니지? 오케이. 됐나 이 정도면? 네 이제 안 들어간 거는 물 주면 또 쥐가 알아서 들어가요. 아 쥐가 알아서 들어간다고? 물 주면 이제 흙이 파지니까는. 아하. 묻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돌로 군데군데 덮어 놓고. 어어. 안 날아가게. 야 금방 하는구나. 되게 오래 걸리는 줄 알았거든. 금방 해요 이거는. 나중에 속 꿀 때 가시면 될지. 나중에 속 꿀 때 가시면 될지. 아. 야 속 꿀 때 힘들 거면 처음부터 좋게. 심었으면 되는 거 아니니? 그 속 꿀는 건 이제 속 꿀 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. 되게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. 약간 귀찮은 것 같은데? 아 재밌는데요 뭐. 그래? 아유 성의껏 안 해주는 것 같은데. 모르겠어요. 태용이가 그 지농사 아니라고 저 막아드라고. 뭘 보고만 계셔. 물이나 좀. 네? 물이나 같이 조로나 끌고 같이 가요. 열심히 해. 아유 같이 해요. 아버지 같이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. 어디 가시는 거요? 어? 어디 가시는 거요? 아유 어디 가세요? 너 발이 되게 빠르시네. 조깃축구에 하시는 거 많네. 아버지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? 글쎈 말입니다. 제구도 있는 빨리 Alberto teres aircraft의 대충하실 것 중 Wall Janet. 파 그런데 이렇게 나까지만